트림 명령과 같이 알아두어야 할 명령 중에 리젠이 있습니다 리젠은 화면을 재생성할 때 쓰는 거고요 단축키는 R입니다 리젠은 원, 호와 같이 곡률이 있는 개체를 트림이라 연장하기 위해 줌 명령으로 갑자기 크게 확대를 하다 보면 곡률이 각인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자 가상 화면을 불리는 다각형 행대로 디플레이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현재 도면 모든 객체의 가시성과 위치 정보를 재계산하여 화면을 다시 그려주는 리젠 명령을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리젠을 연습하기 위해 써클 C 엔터 해서 원을 하나, 쬐끄맣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라인 L 엔터 한 다음에 원을 가로 질러가는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엔터 하고 트림 TR 엔터 엔터 한 다음에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선을 양 끝을 잘라주세요 원의 양 끝에 밖에 있는 선을 잘라 주시고요 엔터 줌으로 이제 확대할게요 Z 엔터 한 다음에 오른쪽 끝부분만 확대해 볼게요 대충 쬐끄맣게 클릭 클릭해서 확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원의 해상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다각형 나오면서 지금 선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원의 해상도가 지금 낮추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원래 상태로 만들어서 보여주게 해주는 거 리젠 단축키는 R이라고 했죠 랄리 엔터 하시면 이렇게 원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트림이 안 된다고 계속 트림 활용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이렇게 리젠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리젠은 어느 경우에 사용하냐면 마우스로 이제 마우스로 꽉 누르고 화면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리젠을 하고 이동하시면 이동이 될 겁니다 이 스탠드 단축키는 EX 이 스탠드 명령은 트림 명령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개체를 선택하면 되지만 결과는 반대로 경계 개체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엣지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절대 엣지 모드 모서리 모드는 절대 사용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라인 엔터 하구요 저와 같이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려주고 이 사이 가운데도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더 이 스탠드 명령 EX 라고 했죠 EX 엔터 하구요 아래 보시면 엣지 모드는 넌 안 쓴다고 했습니다 스탠드 홀 전체를 그냥 잡을게 엔터 하면요 전체 도리가 다 경계 되다 보니까 늘릴 것 가운데 선을 클릭하면요 경유에서 쭉쭉 가죠 오른쪽 한번 눌러볼게요 늘어나고 늘어나죠 이렇게 경유에서 갑니다 그러나 엔터 하구요 명령 취소합니다 컨트롤 Z 다시 EX 엔터 하구요 이 끝까지 갈거에요 경계를 잡을게요 양쪽 끝을 잡구요 엔터 한 다음에 이제 클릭하면 중간을 경유하지 않고 가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긴 잡을 것인지 아니면 경계를 잡고 갈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이 스탠드 명령이나 트림 명령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옵셋 단축키는 O 옵셋 명령은 객체를 평행하게 지정된 반향과 거리만큼 간격을 띄어 복사합니다 또한 거리 대신 실행점을 통해서도 평행하게 간격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리를 입력해서 하는 방법을 많이 쓰구요 거리를 입력하구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옵셋할 반향을 마우스로 찍어주면 그 반향으로 해서 옵셋이 됩니다 라인 L 엔터 선 하나 대중 하나 그리구요 엔터 그 다음 써클 C 엔터 한 다음에 원도 하나 그립니다 찍고 찍고 그 다음 아크 A 엔터 하고 기본 3점으로 또 임의 홀 하나 그려주시구요 3점 찍었습니다 옵셋 단축키 5 였죠 5 엔터 하고 거리값 10mm 10 엔터 하고요 선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 반향을 클릭해볼까요 왼쪽으로 10mm 가는거죠 다시 한번 선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오른쪽으로 가는거구요 원을 클릭해서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해서 안쪽 클릭 호도 한번 해보세요 호도 바깥쪽 다시 한번 클릭해서 안쪽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오토캐드 기초교육 첫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끝마치겠습니다 못깎기 필렛하기부터는 오토캐드 기초교육 두번째 수업에서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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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te